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광주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7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또 광주시가 2018년 상반기 시내버스 시설 검사를 이번 달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7만 천 건 25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세액의 10% 할인을 받는 연납 제도에 따라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7월 2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ARS 전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16일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6월 중순부터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결핵 예방을 위한 피내용 BCG 백신 예방접종을 재개합니다 피내용 BCG 백신은 우리 몸 스스로 결핵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게 하는 백신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국가 예방접종으로 도입됐으며 광주시는 최근 피내용 백신 국내 공급이 재개됨에 따라 6월 중순부터 피내용 BCG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접종부터는 접종기관을 기존 보건소에서 지정의료기관까지 확대 및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피내용 BCG 백신 무료접종 대상자는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및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자이며 지정의료기관 및 접종 가능 여부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2018년 상반기 시내버스 시설 검사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합니다 광주시는 2018년 상반기 시내버스 시설 검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내버스 10개 업체 999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시내버스 차고지 및 기종점에서 차량기기 작동 상태, 안전장비 비치 상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에어컨 가동 사항, 재생타이어 사용 유무 및 타이어 파손 등을 중점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입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